이재명 대표 입지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반대급부로 이낙연 전 대표의 이름이 최근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친 이낙연계 인사들의 움직임도 조금씩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후보와 함께 일했었던 분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좀 사과인지 아닌지 모르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후보님도 전남지사 하시고 국회의원 하시고 총리 하실 때 그 휴하에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납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총리님께서도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훨씬 더 깊게 사과를 드렸어요. 이도원 의원님. 물론 현직 의원들이 아직 움직이지는 않고 이것도 다 무게감 있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지금 여러 위기감도 있으니까.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하는 일부 인사들이 뭔가 행사를 만들려고 한다. 그런데 또 알려지기로는 이낙연 전 대표 짓이 아니다. 뭔가 좀 군불이 떼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세요? 이낙연 대표의 주변에서는 뭔가 가능성이 보이니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고 이낙연 대표도 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대놓고 움직이면 당이 위기 상황에서 그걸 이용해서 정치적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조심스럽고 참모들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미 한 달 전 정도부터 이낙연 대표가 굉장히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워싱턴에서 관측이 됐어요. 지금 현재 워싱턴 특파원이 한 33명 정도 되는데 그걸 한 3그룹 정도로 나뉘어서 10명씩 그렇게 이낙연 대표가 워싱턴 근교에 있는 큰 저택으로 초대를 해서 주인의 집입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많은 얘기를 하고 폭탄주도 한 잔씩 했는데 거기 다 좋은 기자들의 얘기에 보면 얼굴 표정이 좋고 요즘 밤에 잠도 잘 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정도 괜찮고 그래서 썩 컨디션이 나쁜 건 아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국내 상황이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워싱턴 주변에 한 20만 명 정도의 우리 교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교회도 있고. 그런 데서 이낙연 대표 초청에서 얘기 듣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또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설훈 의원이 최근에 기자들 만나서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이게 확 퍼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설훈 의원은 이번 연말에 가서 이낙연 대표를 만나는데 설훈 의원 생각으로는 한 3월쯤 오면 어떠냐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작년 6월에 갔으니까 올해 6월에 갔으니까 내년 6월쯤 오게 계획돼 있는데 그래서 그게 조금 빨라질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조금 달려있다고 봐야 되고 사실은 이낙연 대표뿐만 아니고 최근에 이제 우리 김부겸 전 총리가 지금 양평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전화도 많이 가고 찾는 분도 많고 또 심지어는 오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아마 가석방 어떻게 결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구치소에 있는데도 면회객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일단 민주당의 여러 잡령들, 무게감 있는 인사들, 이낙연 전담 표혐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저도 처음 듣는 얘기를 많이 이도원 의원님 전해주셨는데요. 설지원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물론 친명계든 친인학연계 핵심 의원들도 다 부인하고 있어요. 조기 복귀설에 대해서. 다만 일부에서는 또 온라인에서 이재명 대표 지지자든 일부 개딜들이 또 귀국 반대 운동까지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글쎄요. 저는 소위 개딜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실 필요는 없다. 온라인에서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을 표면적으로 드러낼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어찌 보면 민주당이 단일 대우가 돼서 지금은 어찌 보면 단결을 해야 될 때고 특히나 지금의 어찌 보면 대장동 관련한 수사들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캠프 쪽에서 흘러나온 얘기들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원의 대부분들도 아마 예를 들어서 당의 비상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게 그 대체제가 그 90점이 아마 이낙연 대표로 모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극명하게 서로 갈등이 조장되는 방식으로 어떻게 의견 표출을 하는 것은 좀 지향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하겠습니다.